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온 정다혜라고 합니다.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캘거리는 한국이랑 날씨가 비슷해서 많이 춥긴 하지만 견딜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시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거기서 GV로 오시면 또 많은 다양한 수업들도 있고 다른 나라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. 캐나다 사람들은 모두 친절해서 겁먹지 않고 오셔서 즐겁게 영어 배우실 수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어요. 여기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